안녕하세요 이만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식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식당에 맞는 식당에서 주력품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집은 순두부집이야 순두부 찌개가 굉장히 많이 나가 그러면 그 순두부하고 나머지 반찬하고 맞는 술 그 술을 대병으로 한 병으로 파는 게 아니고 한 잔 한 잔 한 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주라는 게 있잖아요 밥을 먹을 때 먹는 그 술 그런 것들을 만들면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도대체 하려고 하면 가능해 어떻게 술을 개인이 만들 수 있어 그러는데 2017년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한 5년 전에 우리나라 이런 법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술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법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신청을 하면 돼요 신청을 해서 소규모로 식당의 손님 하루에 천명옵니까? 만명옵니까? 그리고 깨끗하면 한 100 테이블 200 테이블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 잔씩 하면 그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식당이 크면 그 뒤에서 만들면 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 어떤 지역에 가게 되면 그 뒤쪽 마당에서는 술을 만들고 앞쪽에서는 술을 팔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부터 허가가 허락이 잘 납니다 소규모 주정 단 이 술은 만들어서 그 가게의 손님한테만 팔아야 돼요 다른 데 유통하고 마트에 유통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좀 더 높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서 내 가게에 팔고 이거는 소규모 주정 극으로 해서 아주 쉽게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순두부 아까 우리 집은 미역국 집이야 미역국이 되게 많이 나가고 그럼 미역국하고 맞춰서 조그마한 잔도 사기 앞으로 잔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색깔이 푸른 잔 하얀 잔 이래가지고 전통주들을 잔이 입어야죠 모든 포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미역국 먹을 때 반주로 한 잔 이렇게 준다 그럼 그 술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종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소주 맥주만 먹으라는 법이 없죠 저희들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술 만들려고 하면 발효종자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원플러스균 이게 발효를 하는 발효종자균이에요 저는 이거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 1년에 1,000개 이상 1,000개에서 3,000개 정도로 제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오픈하고 있어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제 채널에서 이제 이거 구독 이제 정기 구독을 하게 되면 계속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 볼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역국을 한다고 그러면 미역국에 맞는 술 뭐든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미역술도 만들 수 있습니다 미역 가지고 바로 술을 만들어가지고 미역국 먹으면서 미역술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많이 팔면 안 되고 한 잔 그리고 이제 이걸 그 맛이나 향 이걸 보존을 하려고 그러면 미역술 전통주처럼 이제 술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걸 정류해가지고 중국에서는 이제 정류주를 바이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정류를 해서 팔게 되면 이제 맛이나 향 그 다음에 보존력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정류하니까 맛이 없다 그러는데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보름 숙성시켰을 때 한 달 숙성시켰을 때 6개월 숙성시켰을 때 1년 했었을 때 그 술이 품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양주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 어떤 거는 30년 발렌타인 같은 건 30년짜리 숙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래 숙성시키려면 좋은데 아니 그냥 미역국 팔면서 소주 한 잔 하는데 30년씩 숙성시키면 안 되죠 식당을 30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말에 그래서 보통 숙성 기간 따라가지고 정류주는 맛이 확 달라지고 깊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금방 정류기가 묵으면 당연히 맛이 없죠 왜냐하면 액체로 된 술을 갖다가 이거 해가지고 기체로 만들었어요 그걸 냉각시켜 다시 또 액체로 만들었어요 술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액체로 있는데 그걸 기체로 만들고 그걸 다시 또 액체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술들이 정신이 없는데 그걸 안정화시켜야 되죠 정신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정신 있게 만드는 게 우리는 숙성 숙성은 온도 좋은 데다가 놔두면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숙성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은 살이 쏙 빠져가지고 그런데 이때는 살이 조금 쪘죠 이렇게 유리병 20m 유리병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만약에 식당이면 식당 고의 칸에다가 밑에다가 온도가 있어야 돼요 이 수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한 30도 정도 온도 같은 게 이제 30도 이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30도에서 40도 정도 그러면 방 한 칸을 딱 해서 이제 밑에다가 탄소매트나 이제 이런 판넬 같은 걸 하나 딱 넣는 거예요 탄소매트 판넬을 넣으면 그 방 전체가 그게 되는 거죠 저기 30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앵글을 해놨잖아요 앵글로 하게 되면 1단, 2단, 3단에서 술을 많이 만들 수가 있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정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류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더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제 이 옆에 이거는 지금 생강입니다 생강 가지고 술을 만드는 거고 이쪽은 아로니아 가지고 술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술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죠 이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다가 여러분들이 놔두고 술을 만들 수 있죠 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저희들 발효 유원플러스균 발효종자균을 사용을 하게 되면 보통 한 달 이내로 다 만들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빨리 되는 거는 한 3, 4일부터 이제 알코올 냄새 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재료 따라가지고 약간씩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걸 만들고 나면 현미경을 보죠 현미경을 봐가지고 어떤 미생물들이 활성화되어 있는가 저희들 유원플러스균이 복합균이에요 보통 술 만들 때 어떤 분들은 현모만 쓴다 현모는 단일균종이죠 현모 그러니까 하나의 균종이기 때문에 하나보다는 우리가 반찬도 골고루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원플러스는 복합균입니다 일단은 특허균들이 12종 유원플러스가 13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아류 그러니까 똘마니균들이죠 그게 또 한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옆에 보면 빽빽하게 이렇게 처벌 나왔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굵게 적어놓은 거 그게 특허균이에요 그게 벌써 13종이 들어가 있고 이 특허균들은 야무지고 실하다 건강하다 그래서 발효가 빨리 된 데가 아니고 안정적으로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술을 만들고 나면 어떤 균들이 활성화되는 재료 따라가지고 활성화되는 균들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 균들이 활성화됐을 때 이 균들이 할 때 그러면 맛들이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앞으로 여러분한테 현미경을 보여드리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술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하나하나 설명도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쓰는 거는 이거는 좀 싼 겁니다 한 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하고 이 뒤에 보면 황세란 박사가 쓰는 게 있어요 일제올림퍼스 이거는 1억 하는데 중고입니다 그렇게 3개 사면 1억이에요 3개 사면 1억인데 중고로 샀습니다 중고로 샀는데 렌즈를 새 거예요 안에 그 앞에 렌즈는 아니 그리고 현미경이라는 게 사실 렌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렌즈는 새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올림퍼스는 이제 좀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이것만 해도 잘 보여요 저는 좀 싼 거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술 집에서 어떻게 대충 만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정료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그러는데 제가 저때 정료기 한번 소개해드렸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정료기를 어떻게 도대체 사야 돼 어떤 게 있어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잘 만드는 잘 만드는 곳이 아니라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못 찾은 줄 모르겠는데 동군의 정료기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동군의 정료기에서 어떤 스폰서든 돈이든 뭐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여러분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유튜브에서 동군의 정료기 이러면 이제 이 정료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정료기 이래가지고 이제 그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비싼 걸 살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비싼 걸 사가지고 그걸 필요는 없고 이런 거 이런 거는 한 게 이거 2천만 원 저는 이거 다음에 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다단식 정료기라 해가지고 도수가 일정합니다 이거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거 100리터짜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한번 해볼 때는 조금 싼 거 있잖아요 이거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가스렌지 해가지고 보골보골보골 해서 이제 이쪽으로 해서 여기 냉각입니다 냉각 해가지고 이제 여기로 여기로 물 들어가죠 물 들어가 여기로 이제 똑똑똑똑 떨어지고 뭐 이러는데 이거 냉각팬도 있고 그러네요 이거는 이제 온도계예요 이 안에서 온도를 젤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끓으면 온도가 보통 97도 96도 이렇게 더 이상 잘 안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어 96도 97도인데 어떻게 그걸 해 알코올은 이제 술은 78도에서 끓거든요 그러면 78도에서 이렇게 이제 끓어요 끓어가지고 여기로 해서 요자스 냉각으로 해가지고 밑에 쩔쩔쩔쩔 하면서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떨어집니다 숨 넘어갑니다 그거 먹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요런 거 싼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고 다음에 이제 좀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할래 잘 할 때는 이제 이런 거 큰 거를 여러분들이 사야 되죠 저는 여기 가봤습니다 가보고 해가지고 이제 아 탐이 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정류가 이렇게 쭉 되면 이제 이쪽에서 1차 2차 3차 이래가지고 요 도수가 이제 똑같아지죠 그렇게 굉장히 100% 동이에요 안에가 다 동이고 요 가에는 이제 가열 가는 거죠 중탕 방식이라 해가지고 요 가에 물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가지고 요걸 중탕을 하면 요 안에 있는 동을 끼립니다 요거를 이제 열을 가해지면 요 자선 쫙 정발하고 요건 온도하고 요거는 이제 전기로 타이머 조절하는 거죠 온도가 몇 도 딱 되면 다 꺼져버립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아주 뭐 이래저래 잘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올라가서 내려갔다 뭐 좀 하여간 가서 여러분 집주 한 번 보고 그러면 야 이거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막 검석을 두드려가 만들려고 하면 어렵죠 그래서 처음부터 비상글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언젠가는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술집에 술을 식당을 하면서 이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걸 한 대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뭐 손님들이 뭐 두 병 세 병이니까 할 수는 없는가 한 잔으로 해가지고 팔리면 여러분만의 식당 여러분 식당 음식에 맞는 술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정식집 같은 데는 저는 좀 이렇게 맛있는 술 있잖아요 뭐 복분자주 그 다음에 아로니아주 뭐 사과 정류주 이렇게 맛있는 술들 포도주 같은 포도주는 뭐 그렇게 별로 안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로니아 술 같은 거 억수로 맛있습니다 아로니아를 술을 만들어도 맛있고 정류화도 맛있습니다 새콤달콤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이제 충분히 한 다리고 두 다리고 숙성시켰다가 이제 손님들한테 한 잔씩 이렇게 팔면 지금은 그 허가나 있는 게 굉장히 쉽게 돼 있습니다 그 식당도 이제는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뭐 그 차별화 중에서 음식 맛이 무지막지하게 좋고 가격이 싸고 하면 그것도 차별화지만 이제 우리가 음식 맛을 좋게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보통 다 식당마다 다 음식 요즘은 비슷비슷합니다 다 맛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가격도 지금 재료값이 넘어올랐잖아요 배추 뭐 이렇게 이런 게 억수로 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료 가지고 아니면 그 가격 가지고 여러분들이 낮추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여러분만의 술 여러분 식당에서 주로 나가는 그 음식하고 겨냥된 그 술들 이런 걸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한 잔씩 판다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한다 한 잔은 서비스 두 잔은 돈 받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특색이 있는 방법들을 써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립니다 근데 야 돈 안 받고 도와주냐 돈 안 받고 도와드립니다 단 이제 그 술 만들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유원플러스균 발효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제가 파는 회사의 대표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을 만들려고 하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실제로 이걸 팔기 팔기 위해서라기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정육이니 뭐니 저기에서는 저는 상관없습니다 뭐 저는 뒷돈 받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정육하려고 하면 정육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다 모조리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들의 의리를 지켜서 이제 저희들 발효종자균을 이제 계속 꾸준하게 사용해 주시면 아유 우리야 신이 나죠 여러분이 잘 되도록 계속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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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